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죠.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5월의 기념일 중에서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냐 했더니 65.4%가 어버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버이주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생각 많은 차별을 당함으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진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함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부족하다고 실수가 많다고 해서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귀한 인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노아도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부모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니까 아주 풍요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농사져서 열매를 따는 일로 그는 풍요한 삶을 살게 되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쾌락,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서 잠을 자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였지만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섰을 때 정확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흥청, 망청하며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나의 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동시에 부모인 우리들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효자를 만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일들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고맙다. 이 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랬었군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노년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우리 인생의 노년에는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었구나. 공감해지고 어렵고 실패하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랬었구나. 많이 슬펐구나. 그래. 공감해주고 또 자녀들의 사랑에 네, 고맙다로 표현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부모인 나는 정말 자녀들의 입장과 생각과 말에 공감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또 자녀들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모든 선물이나 또 전화나 안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다라고 말하는 따뜻함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인데 인생의 노년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두 종류의 자녀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난의 아버지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가난의 아버지함은 아버지 노아가 마음속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마음속에 아버지가 멀리 밀려있는 가난의 아버지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고합니다.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경멸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는 경멸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반면에 23절입니다. 시작!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었더라. 아멘! 샘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준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다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과 샘과 야벳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샘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효도의 방법은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나이는 600세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나이. 600세의 노아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노아가 이제는 초롱초롱했던 젊은 날의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려움과 인생의 노년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모의 모습을 자세히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부모의 모습을 살피는 것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는가 마음의 엉어리가 있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의 노년에 서서 외로움 속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의 마음의 생각과 또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우리의 부모와 함께하고 따뜻한 말로 부모를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가?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부모님 덕입니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부모님 덕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 덕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 덕이라고. 자녀가 똑똑한 것도 부모님 덕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나가는 것도 부모님 덕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백수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백수하시겠습니다. 백수하시겠습니다. 이미 백수하셨는데 백수하시겠다 그러면 안되겠죠. 백수하시겠습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배려하는 말 부모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이 부모를 이해할 때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샘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600세의 나이가 된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그의 효용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그에게 함께 해주고 공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노인이 되면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머니는 늘 혼자 계셨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이해하면서부터 우리는 효도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바 사랑을 돌려준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 방주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화가 없었으면 자녀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 방주를 통해서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린 시절에 말썽을 부리고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는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우리 자식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다 덮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노년에 서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부모님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바로 그것은 효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럴 수 있냐?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불완전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수, 부모의 잘못을 우리가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안 했습니까?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길을 안 걸었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봐줬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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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잠원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며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효도의 연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많은 자녀들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웁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많이 우는 자녀는 효도를 많이 못한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기한이 주어졌을 때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효도하고 살아계신 부모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자녀가 될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효도는 인간의 도리임과 동시에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추리국기 20장 12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5개명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문 3장 9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자문서에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르라는 뜻인데 귀히 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도 귀히 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문서에는 하나님도 귀히 역이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하거나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도 카베르고 부모를 공경하라도 카베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부모를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여 효도는 효도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를 낳아주고 생명을 주신 부모를 경호리 생각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부모를 위하여 전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의 부모와 함께 기뻐하며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접하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 그 효도는 그대로 내 인생의 복으로 찾아온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24절에 보면 노아가 수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노아가 수리 깨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 하메이라는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불효함을 알고 세 아들에 대한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 가운데 25절에 보면 함이 함 대신에 그의 아들 가난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회는 누가 있습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가난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는 샘의 자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니 부모가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노아의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난을 저주하는 일들을 선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선포대로 이루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작은 행동과 결정이 후손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많은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불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음속에 부모가 있는가 마음속에 부모가 없는가는 굉장히 다른 영향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함의 아들 가난은 저주를 선포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저주로 인해서 형, 샘의 후손들의 영원한 종으로 서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샘은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사 지경을 넓혀주고 물질의 복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실행에 옮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삶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삶을 이끌어줬던 그 부모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 효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효도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리 자라고 아무리 효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습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 되시고 오늘 이 시간 부모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선한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 늘 자녀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자녀의 말에 공감해 주고 고맙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뻐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우리가 늘 어버이 주일날 부르는 노래이지만 한번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이시며 손발이 다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 잊으시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육사람 보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이시며 손발이 다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 잊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딱 이렇게 앞에 모아세요 이렇게 한번 모아보십시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서 훈련해서 또 전화로 때로는 편지로 마음으로 또 부모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모으시고 두 번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